남자의 큰 음경이 번식에 어떤 쓸모가 있었을까요? 뭔가 쓸모가 있었으니까 다른 유인원들보다 훨씬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겁니다. 한국인의 음경은 흑인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커봤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흑인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음경의 진화는 대단히 민망한 주제입니다. 게다가 인종 간 차이가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하면 인종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올바름 따위는 무시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가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 가설들에 깔린 진화론적 상상력이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보다 한국인의 작은 음경에 대해 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가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컷 공작의 긴 꼬리처럼 남자가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큰 음경을 진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진화학자들이 핸디캡 원리를 적용해서 길고 화려한 꼬리를 설명합니다. 생존에 방해되는 긴 꼬리가 주는 부담을 우월한 수컷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암컷이 그런 수컷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으며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긴 꼬리를 진화시켰다는 가설입니다. 긴 꼬리가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가설을 남자의 음경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음경 크기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매우 추운 지방에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옷을 많이 껴있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큰 음경을 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과시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각적 과시의 측면에서는 큰 음경의 쓸모가 홀딱 벗고 사는 아프리카에 비해 덜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추가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음경 펌프질을 통해 여자의 생식기 안에 있는 다른 남자의 정액을 퍼내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음경이 크면 이런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의 음경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바라는 것은 좋은 유전자와 아버지 역할입니다. 매우 추운 지방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체온을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잘해주는 남자가 더운 지방보다 여자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인의 조상 여자들은 아프리카에 비해 좋은 유전자를 더 많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더 많이 추구할수록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열등하다면 바람을 피워야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의 조상 여자들이 아프리카에 비해 바람을 덜 피웠다면 적어도 다른 남자의 정액을 퍼내는 방면으로는 큰 음경의 쓸모가 덜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 남자들의 음경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정직한 신호 가설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쓸 수 있는 전략으로는 바람을 피우는 길도 있지만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기후 때문에 자식을 키우기 힘들수록 좋은 유전자를 위해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보다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것이 여자에게 더 나은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들은 아프리카에 비해 더 일부일처제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더 많은 섹스 파트너와 더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 때문에 여자가 더 일부일처제적이라면 즉 남편의 유일한 아내가 되기를 더 많이 바라고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바람도 덜 피운다면 우월성 과시를 통해 남자가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정직한 신호인 커다란 음경을 과시함으로써 얻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음경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커다란 음경이 여자의 오르가즘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자가 오르가즘을 많이 느낄수록 임신 확률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많이 느낄수록 미래에 그 남자와 섹스를 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인간은 쾌락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조상 여자들이 추위 때문에 아프리카에 비해 일부 일처제적 경향이 더 강해서 남편하고만 섹스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큰 음경을 통해 여자의 오르가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도 남자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겁니다. 어차피 여자가 남편하고만 섹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르가즘으로 임신 확률을 높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자들이 외관 남자들하고는 섹스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오르가즘으로 쾌락을 많이 주어서 나중에 또 섹스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